대구선은 경부선 가천역과 중앙선 영천역을 잇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선 철도 노선이다. 순수하게 대구선 구간만 운행하는 역의 결차는 없고 모두 동해선이나 중앙선으로 직결 운행한다. 원래는 동대구에서 출발했는데 cg쪽으로 선로가 이설된 후에는 출발력이 가천으로 이설되었다. 이설과 일부 역들의 여객취급 중단 등으로 현재 대구선의 여객취급역은 두개로 적은 편이다. 현재 복선전철화를 하고 있고 하양읍 일대에서 고가설로를 올리는 공사를 하는 중이며 이설된 후 쓸모없게 되는 구선로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경산연장구간 공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선로개량과 복선전철화 공사 중이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이설되어 폐선이 될 현재의 청천물결표 하양구간을 활용하여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안심력 이후로 하양역까지 연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복선전철화는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과 연계를 위한 간선철도로 계획되어 현재 시공중이며 2020년 말에 개통예정이다. 2015년 4월 1일을 마지막으로 서울포항 비전철 새마을호가 폐지된 후에는 대구선, 중앙선, 동해선 사이에 전차선이 없어서 ITX 새마을 여객열차를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대구선을 운행하는 ITX 새마을 열차는 없다. 채워진 원, 모든 여객열차 정차, 모든 여객열차 통과, K2인입선은 대구광역시 동구동촌동 대구공군기지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역을 연결하는 선로로 공군기지 전용 선로이다. 대구선, 대구선은 대구광역시의 동대구역과 반야월력을 있던 화물지선 노선으로 노선번호는 2024였다. 대구선의 대구광역시 구간 2설 이후 남겨진 구선로를 이용하였다. 대구선의 대구시내 구간은 주택가와 맞닿아 있어서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노선이었다. 이에 대구선의 대구구간을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1992년 수립되었고, 설계를 거쳐 1997년 8월 27일 착공에 들어갔다. 경부선 가천역에서 분기되는 대구선 신선은 2005년 11월 1일에 개통되었으나, 구선의 동촌반야월간에서 분기되는 K2공군기지의 전용선을 대체할 신선이 완공되지 않아 새 전용선의 공사기간 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청천역에서 분기되는 새 전용선이 개통되자 2008년 2월 15일 화물열차 운행은 완전히 중단되어 같은 해 5월 15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대구선이 존속하던 동안 대구안심연료단지 내 연탄 생산업체들은 계속 대구선을 이용해 연탄 원료인 무연탄을 수송하였다. 이로 인해 공군기지 인입선이 개통한 후에도 한동안 구대구선을 이용하는 화물열차가 운행되었고 주민들이 반발하여 한국철도공사가 2008년 2월 15일부터 화물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연탄 생산업자들이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아래 표에서 청천역은 대구선에 포함된 적이 없으나 대구선 2설 이전에 반야원력과 청천역 사이가 연결되어 있음을 명시하기 위해 편의상 포함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